1절말씀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용사로서 확연한, 단호한, 천명된 그런 뜻입니다. 물론 프로나운스 하면 발음에 관계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현용사로서 확연한, 단호한, 천명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2절말씀부터입니다. 2절말씀부터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잠깐 보면은 명사로서 새벽, 여명, 동이틀 무렵, 어떤 일을 시작을 알리는 새벽, 여명, 동사로는 밝다, 시작되다. 그리고 샤온 하면은 샤인의 과거이며 과거 분사입니다. 샤인, 동사로서 빛나다, 반짝이다 뜻입니다. 미리어드 하면은 명사로서 우수함, 무수히 많은, 문예체라고 하였습니다. 무수함, 우수, 아주 상당히 많은 것.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온다고 일반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3절말씀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Surely it is you who love the people. All the holy ones are in your hand. And your feet they all bow down. And from you receive instruction.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고 우리는 모두 주 하나님 요호와 안에 있습니다.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기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4절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The Lord that Moses gave us The possession of the assembly of Jacob The Lord that Moses gave us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 총회를 말합니다. 야곱의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말씀 여수룬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He was king of Jezron when the leaders of the people assembled along with the tribes of Israel. 그래서 수령들이 When the leaders of the people assembled 수령들이 모였을 그 때에 Along with the tribes of Israel 모든 지파가 함께한 그 때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또 전개가 됩니다. 6절말씀 계속해서 온독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하십시오.